자, 오늘도 퇴근쇼 마지트고 회장 열렸습니다. 네, 김은훈 아나운서. 작년에는 시민 제작자분들을 직접 만나러 가는 야외 촬영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밖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진짜 땡볕에서 막 촬영하고 다니느라 제가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걸 여기서 지켜봤잖아요. 저는 올해부터 정말 이렇게 합류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때 같이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야외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일한다는 게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그만큼 삶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오늘 모신 시민 제작자분들께서 삶의 현장 이야기를 담았다고요. 맞습니다. 얼른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두 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생활하는 시민 제작자 양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인석 선생님. 열정 가득한. 저는 현장직 12년차 노가 더 훈 인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사 다가 아니고요. 노가 더 훈. 운영하시는 채널의 이름이더라고요. 너튜브의 채널 이름인가요?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살짝 그 영상을 지금 보고 왔거든요. 실물로 뵈니까 잘생기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나 봐요. 많이 들었는데. 야, 겸손함이 없으시네.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너무 떨린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불편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벌써 지금 현장직 12년차라고 하셨는데. 특히 여름에는 진짜 덥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이 날씨 영향을 진짜 많이 봤는데. 어떠셨어요, 올해는? 올해는 그래도 좀 실내 작업 위주라서. 이번 여름은 무사히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진짜 변수가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힘든 점이 더 많이 생기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계시는 우리 시민 제작자 양인석님. 어디서 오셨죠? 저는 내 고향 남쪽 바다. 가고파의 고장 창원 마산에서 왔어요. 가고파의 내 고향 남쪽 바다. 내 고향 남쪽 바다. 마산에서. 아까 그 마산을 영어로. 마산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냥 아대계금회로 지어냈습니다. 최고로, 최초로 공개된 일입니다. 마산은 말막자에 매산자니까. 호스 마운틴. 호스 마운틴. 호스 마운틴. 저도 봤어요. 저 이제 인터뷰 영상 끝나고 나가는 그 왓처에서 양인석님의 영상을 많이 봤었는데, 수삼을 경매하는 모습도 재미있게 봤었거든요. 영상 찍고 하는 건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열정 가득하게 계속 찍으세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배우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해서 제가 생활을 하는데, 제가 하는 활동을 이렇게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제작하시는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찍어주라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내 스스로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랬는데, 우리 경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신중년을 위한 유튜브 강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배워서 제작을 했는데, 모든 일이 그렇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한 단계 넘어가기 참 어렵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무조건 모르면 질문하라. 질문을 해서 계속 거의 강사들이 조금 어려울 정도로 제가 모르면, 이래서 가서 또 물어봅니다. 그래야 빨리 내 것이 되지, 그냥 모른다고 감안하면 그게 두 달, 세 달 갑니까? 하는 거죠. 네, 그럼요. 그래서 그 시기에 딱 맞게끔 질문을 해서, 그 시기에 익혀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양윤성님께서 그동안 현장 영상을 생생히 담아오셨잖아요. 네. 오늘도 사람 냄새 폴폴 나는 그런 현장을 담아오셨는데, 저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 전통시장인데, 이 마산에는 번개시장에는 특이한 시장이 있습니다. 번개시장. 네, 번개라는 건 금방 없어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는 일정한 공간이 없고, 그냥 서민들이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직접 쾌가온다든지, 또 잡아온 것을 그날 그날 바로 알기 때문에. 바로바로. 번개지. 우리가 번개한다고. 네, 번개. 번개증, 갑자기 나타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양윤성님의 영상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여긴가요? 네. 번개시장, 네. 벌써 제가 최근에 아침 일찍 가서 직접 찍은 현장입니다. 신마산 번개시장이네요. 설민들의 삶의 현장, 심마산, 번개시장을 찾았습니다. 자, 자연산전법! 갈치, 고등어, 사랑사! 자, 언제부터 이 시장에 오시게 됐습니까? 한 8년 전, 8년 전 그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오면 어떤 재미가 있습니까? 사랑 구경이죠, 뭐. 최고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네, 일요일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노셔서 감사하고 품질 좋은 물건을 사신 모양입니다.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거예요? 네, 매주 일요일. 많이 파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 아저씨가 이벤트가 너무 재미가 있어서 제가 알아서. 맞아, 시장에 가면 항상 영국에 들리죠. 아저씨, 예미 정말 양이시고 있고. 성장에, 아, 봐봐요. 두더지, 두더지, 방해가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깨미, 기네, 바퀴벌레. 창문에서, 창문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뿌려놔야 되나요? 뿌려놔주세요. 깨미, 기네, 바퀴벌레. 던져요. 자, 우리 사장님. 이 번개시장이 온 지 얼마나 되십니까? 왜요? 20년 넘었어요. 아, 우리 번개시장이 벌써 20년이나 됐는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오래된 시장이네예. 우리 어머니, 천 원짜리만 많이 못 왔네예. 이 부추를 직접 캐가고 오시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면 새벽같이 캐가지고 오십니까? 네, 요거 아침에 캐. 오십, 여기 장사하신지 몇 년 되십니까? 여기 하는지 몇 평상에. 부추? 네, 부추 맛집니다. 생생하면 20년 넘어질겠네요. 20년 넘어질겠네요. 50년 넘어질겠네요. 어, 그 정도 이 번개시장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이네요. 많이 파십시오. 오, 신생하게. 꽃게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주전벌이 먹을 때. 맞아요, 시장장을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그래도 종류도 다양하고 값도 싸고. 요즘 3,000원짜리, 2,000원짜리 있습니다. 맞아요. 이 아저씨도 목소리가 참 특이한데. 여름에는 시원한 거. 저기서 8토시. 8토시. 네, 여름이니까. 자, 여름에 시원한 거요. 나 너, 표정에 받는 건가? 잠깐 남 cultura timeline eclipse? 그래도 4토시. 어때요? 1 Intelligent meninguline którymente. 아직도 그 날 뿐지 않는 게 모르것도. 아기 데리고 다 나오셨어요. 아기 데리고 오고 어린이도 오고 또 이런 분도 오시고 몸통이 오시고 연인들도 오시고. 효과를 많이 넣으셨네요. 조금씩 했어요. 수박이 너무 큽니다. 수박 한 통에 6천 원을 넣으면 진짜. 수박은 2만 5천 3만 원이 없던데. 채골피산이 그냥 많은 아주머니 목소리. 이게 정말 사람 사는구나 목소리죠. 헷걸이 오지마 헷걸이 오지마. 물건을 사셨습니까? 과일하고 야채하고 계란하고. 이 시장이 자주 오십니까? 이 시장 오면 어떤 기분으로 오십니까? 절거운 마음으로. 여기 대파보세요. 사람 키만큼 더 심심합니다. 저 작년인데. 5천 원이요. 5천 원씩 가져가세요. 이 시장이 좋은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게 팔고 친절하고 먹거리가 많고.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살 수 있다는 장점. 다른 수박집보다 이 집 수박이 최고로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까? 싸고 저렴하게 파는 그 관계밖에 없습니다. 젊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사서 가는데 마침 이 할머니께서 그날 손자가 온답니다. 그래서 손자를 기다리면서 백숭아를 사가지고 갔네요. 아 잘 봤습니다. 아 진짜 시장에 지금 저희가 다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랑하는 소리에요. 네 맞아요. 몰라 몰라 망아 뭐 이런 거. 자주 듣던 목소리. 네 제가 그냥 한 거 알죠 거기서. 근데 이렇게 물건 흥려하는 소리가 정말 시끌벅적하니 정말 존경 그런 소리죠. 네 너무 활기 찼어요. 이 영상은 어떻게 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현장의 소리 그 현장이라는 것은 직접 제가 가서 서민들이 시장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냥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그야말로 생활하기 위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그런 상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아까 그 저 부추 다듬고 계시는 그 할머니 이렇게 저 직접 캐오셔가지고 그걸 거기서 또 파시는 거잖아요. 왠지 단골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거기 그 자리에서 오래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 장소에 그 분만 또 가시는 고객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TV에서 지역 소식을 소개해 주시는 것처럼 이게 저 방송처럼 그런 방송 있잖아요. 우리 6시에 하는 거. 상동감 있는 걸로 촬영을 해주셨어요. VGA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영상 제작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본업도 따로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혹시 하시는지. 저는 역사 선생님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아 역사 선생님이요? 아 진짜 선생님이셨군요.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우리 미래의 세대가 청소년들이니까 체험 공간을 만들어서 부림 창작공예촌에서 진로체험 센터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역사 선생님이셔. 역사 또 잘 아시잖아요. 역사를 제가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거는 잘 아는 거다는 뜻입니다. 선생님다. 정확한 지적이셨어요. 봉사활동을 정말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봉사활동을 하셨어요? 저는 2007년도에 우리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이 그때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새벽 3시에 출발해야만 10시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할 수 있으니까. 전 국민이 참여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아마 놀랬을 겁니다. 그 단시간에 그 엄청난 기름을 제거하면서. 기름비를 제거하였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는 거는 봉사활동, 자원봉사자들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 봉사활동, 이렇게 힘이 있구나 싶어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저는 토일은 문화해설사입니다. 역사 선생님이니까.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문화해설사 활동을 하고. 그럼 마이크로 이렇게 직접 온 학생들이나 어머님, 아버님들 이렇게. 재능 기부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면 이제 청기주가 하는 거는 화요일, 금요일 사랑의 전화에서 독거노인 사랑의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까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 경로당이나 이런 데 와서 직접 드실 수 있는데. 그분은 못 움직이십니까 우리가 가야 되죠. 정말 좋은 일이네요. 가면 그분들의 건강 상태도 체크도 하고. 또 우리 사는 이야기도 말도 묻어 되죠. 이야기도 묻어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심부름, 필요한 데 이런 것도 듣고. 또 안내를 하고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사회와 소외되지 않게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퇴직 후에 더 바쁘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더 바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열정이 아주 대단하신데. 임상훈 님께서는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원래 고향이 경상북도 울진인데. 아, 울진이요. 그게 엄청 조그마한 동네라서. 항상 시장통을 지나쳤거든요. 그래서 예전 기억들이 생각나는 것 같고. 그런 추억들이. 영상 보니까 엄청 저렴해서. 뭔가 앞으로 좀 이용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우면 좀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 보면서. 지금 그 영상에 소개된 시장이 신마산 번개시장이라고 그러셨는데.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네. 번개시장은 그야말로 번개처럼 생겨가지고 번개처럼 생겼다가 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곳에서는 시골 할머니들이 자기 가게가 없기 때문에 직접 캐가 온 야채라든지 또 잡아온 어물들을 와서 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싱싱하죠. 그렇죠. 또 그 시간에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합니다. 아까 보니까 3천 원, 4천 원, 5천 원. 그러니까요. 아주 저렴하게. 몇 가지 사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이. 그런데 보면 우리 어머니들은 어렸을 때 같이 엄마 숨잡고 하잖아요. 그거 1천 원, 5백 원 깎으려는 100원짜리 하나라도. 흥정을 꼭 하게 되죠. 맞습니다. 맞아요. 아니면 또 덤으로 주시기도 하는 그런 정이 있죠. 정이 있죠. 그런 게 아마 재래시장의 멋이라 할 수 있죠.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몸갖죠. 정찰제가 되겠습니까? 맞아요.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열리는 건가요? 그러면 재래시장처럼 시장터가 있고 상점이 있고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심바산 시장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을 있고. 소방도로에 일정한 시간에 차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일정한 공간에서 시골에서 오신 분이나 또 그 외에 할머니들이 그냥 집에서 용돈이나 좀 벌인 정도로 또 집에서 밭에서 캔 거를 또 둘 수도 없으니까. 그냥 와서 파는 정도지. 그걸 해서 무슨 이득을 얻고 부자가 되고 이런 건 아니죠. 보니까 뭐 저 개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리약. 순박, 가지, 고추. 여러 가지 부추까지. 감자. 아까 싱싱한 게 같이 직접 자러 오니까. 바로 이제 팔죠. 그럼 이 시장이 오래된 만큼 양 선생님께서도 그럼 어릴 때부터 많이 좀 찾으셨던 거예요? 네. 우리 집에 남자가 3명이었는데 제가 셋째였는데 어머니는 항상 재보고 시장을 가랍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죠. 왜죠? 모르겠죠. 어렸을 때 아무래도 엄마 말씀을 잘 듣는 건 아주 착한 그런 어린이가. 친구는 잘하면. 그 이유가 이제 나타날 겁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이제 장어국을 되게 끓입니다. 여름에 예를 들어서 하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뭐 물건 사우라는 걸 리스트로 써주죠. 초등에. 그러면 이제 그 시장에 가면은 그분들이 시장에 계신 분들이 아이고 내 새끼 왔나. 그치 자기 아들 같이 이렇게 해주는 그런 했기 때문에. 또 자기 아들 같이 하니까 또 많이 주죠. 그리고 또 사랑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왜냐면 큰행님, 작은행님보다는 제가 이거 말로 잘하는 거예요. 큰행님 작은행님보다. 얘를 파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학원이 있는 거 하면은 물건을 많이 가져오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래서 아마 그 비밀이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럼 지금도 자주 다니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그 50년대에는 아구찜집 할머니. 50년도에. 그 집하고 또 일요일 가면은 제가 팥빵을 좋아합니다. 팥빵. 옛날에 이 팥빵에 그 하얀 종이에 팥빵이 들어가면은 종이에 팥빵 기름이 묻어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추억들이 생각나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다니셨으면은 상인분들을 거의 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특히 뭐 기억에 남는다든가 인상 깊은 분이시실까요? 두부 파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대량 생산이 되고 대량 기업이 있다지만은 그때 두부는 실제로 집에서 만들었죠. 손도 부죠, 손도 부죠. 네, 손도 부고. 그러면서 지금 두부하고 색깔이 좀 다릅니다. 좀 투박하고 좀 진해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두부집에 이제 가면은 아무래도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고소하고 맛도 있고 단단하죠. 뭐 콩나물 한 줌이라도 조금 더 주시려고. 그렇죠. 그런 게 참 살아가는 어떤 인심이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50년대 뭐 아기쯤 집이 단골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맛있나요? 맛있죠? 맛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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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뭐예요? 많이 줍니다. 미국에서 가시면은 꼭 오실 때 뭐 하는, 내가 이것만 꼭 사온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때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 폐가 고팠으니까. 거기 아까 영상에 보면은 아홉 개 오천 원 빵을 팝니다. 아홉 개 오천 원. 엄청 싸네요. 아홉 개 오천 원이면. 그렇죠. 일반 우리가 그 제과점에 파는 빵하고 같는데 그거는 이제 광고라든지 뭐 자기 집채를 줘야 되니까 비싸고. 이분은 직접 왔어요. 원가가 있고 원가가 죽으니까. 밥도 있고. 그 단팥빵. 아니 이렇게 얘기를 듣고서 나도 한번 가봐야자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쪽으로 뭐 여행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 신마산 번개시장을 이용할 분들에게 꿀팁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오시면은 값 사고 싱싱하고 또 많이 주기 때문에 언제든 오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음식을 드시려면은 거기에 번개시장 안에 오래된 시장통. 옛날에 에컥 가면은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침에 이제 콩나물국이라든지 또 생선국이라든지 그런 전통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이소. 놀라이소. 거의 이장님 같은 느낌이에요. 신마산 번개시장 오세요. 자 이렇게 말이죠. 신마산 번개시장. 가까이 계신 분들은 물론 가보시겠지만. 서울이나 멀리 계신 분들도 혹시 여행 마산 쪽에 가실 일이 있으면 꼭 한번 들러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덧분에 시장 분위기 현장 분위기를 저희가 듬뿍 느낀 그런 느낌인데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을 드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현장직 12년차 네 영상을 또 준비를 하셨는데 혹시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신축 현장에서 이제 매넣을 수 없는 전기 골조 작업 영상인데요. 골조 작업. 아무래도 건물을 이제 뾰대를 갖추는 작업이기 때문에 야외 작업이라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도 뭐 이러한 힘든 가정들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쉬고 있는 이 집이 그냥 지어진 집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확인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장 한켠에 마셨습니다. 기본 좋겠다 마지막에. 식사 한 잔을 마셔준다. 고고댁. 고고댁. 고작 이틀 차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 일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도면 체크를 시작한다. 공장이기 때문에 구간이 길 뿐. 딱히 들어가는 건 많지 않아서 양은 많지가 않았다. 공장을 짓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공장을 짓는. 그래도 혼자 저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작업 양이 많지 않아. 두 명 정도 나왔었어요. 저때가 시간이 언제쯤인 거예요? 새벽 한 7시쯤? 거리게 딱 되게 많이 오네. 작업을 시작할 준비를 한다. 너무 덥지 않을 때 해야 되니까. 어제 철근이 마구에 떠나고 출근한 사람은 우리 둘 뿐이라 현장은 매우 조용했다. 크네요. 저런 철근 콘크리트, 골조 작업이 시작되기 전인 거죠? 네. 그런데 두 분이서 이게 다 가능한가요? 요즘 같은 무더운 날씨에 골조를 타면 정문다는 걸 알기에 일부러 새벽 일찍 출발했는데 아직까지 날씨가 선선하니 괜찮은 것 같다. 목소리가 아주 선인 것 같아요. 같이 오신 형으로는 벌썩을 하기로 하고 나는 배관을 하기로 한다. 우선은 배관을 세워야 할 곳에 마킹을 시작한다. 마킹을 먼저 해둬야 배관하기가 한층 수월하다. 배관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저희 전기 배관인데 나중에 그쪽으로 선이 들어간 건데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불안청에 속올 것 같다. 슬슬 해가 비치기 시작했고 이곳은 매우 매우 안 좋은 징조다. 해가 비치면 뜨거우니까. 본격적으로 배조배관을 시작했다. 구름이 많아 햇빛이 제대로 쏘진 않았지만 급격히 올라간 온도 탓에 점점 땀범벅이 되어가고 있었다. 구름이 많은데도 불화하고. 약간 핑 돌기까지 한다. 전기 배관 공사가 손이 엄청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렇죠. 혼자서 저렇게 하시는 게 두 분이 나가셨다고 그랬는데 함부로 촬영을 하시는 거 같다. 아 나눠서. 주로 혼자서 가능한 일이라서 둘이서 같이 하면 좀 낭비하고. 결국 고온 속 촬영 중에도 휴대폰은 열 때문에 꺼져버렸다. 결국 오후 1시 정도가 되어서야 작업은 마무리가 됐다. 배관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여러모로 체크 후에야 골조 바닥을 벗어날 수 있었다. 아 저렇게 체크를 다 해주신 분이 있군요. 저희가 작업하고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잘못되면 나중에 다. 슬슬 집에 갈 체비를 한다. 얼굴에 흐르는 땀 때문에 워머를 벗었다 썼다 했더니 제대로 익어버린 것 같다. 익어버린 얼굴을 냉동고에 있는 얼음물로나마 잠시 시켜줬다. 시원하다. 시원하겠다. 항상 저런 거 갖고 다니셔야겠어요. 그렇게 난 마지막 퇴근을 했고 그렇게 난 백수가 되었다. 아이고. 끝났군요. 좋은 날씨에. 너무 수고하셨는데.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셨다 싶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후련한 마지막 날이었던 그 영상을 찍으신 건데요. 여름에 저렇게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그것도 골조 현장이라는 게 완전 야외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태양을 직접 맞이하면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게 정말 힘든 작업이 있던데. 지금도 얼굴이 좀 그을리셨거든요. 그렇군요. 지금도. 지금은 그냥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탄 거구나. 지금 조명에 좀 그을리신 건가요? 조명이 좀 너무 뜨겁죠. 그럼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전기 일인데. 그냥 저런 골조 현장이 아니고 지어진 지 오래된 공장에서 유지 보수나 철거 새로운 것들을 또 시공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외를 좀 안 하시고 실내 작업이 많아지셨다고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의 영상은 언제 찍으신 거죠? 작년 여름. 작년 여름. 작년이에요. 아, 작년이에요. 그럼 저의 영상을 어떻게 찍게 되신 거예요? 원래 그때는 지금은 바빠서 좀 며튜브를 약간 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열정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싶고 이래서 기획하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전에 이 영상을 좀 보면서 또 알고리즘이 그 우리 저 임상훈 씨 그 작업 끝나고 나서 혼자서 그 참치회인가요? 그게? 아, 네. 맞습니다. 그거를 드시는데 너무 이게 먹고 싶게끔 찍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작업을 저렇게 팍 땀 흘리고 하고 나서 집에 딱 가셔가지고 그렇게 혼자서 드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많죠. 너무 풍성하게 드시더라고요. 일할만은 확신해. 그렇죠. 그러게요. 열심히 일하고 딱. 그런 거 쳐보다. 우리 저 양인성 님은 어떻게 영상 보셨어요? 그래, 이제 요새 참 더운 날씨에 저렇게 넓은 데서 이렇게 힘드시게 한다니까 참 어떨 때 보면 좀 훌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너무 참 젊은이로서 우리의 희망을 주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뿌듯합니다. 맞아요. 이게 모든 것이 그렇죠. 이게 특히나 위험한 부분일수록 기초작업도 안전을 위한 그런 작업들이 중요하잖아요. 골조작업을 지금 보여주셨는데 건물에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잖아요. 정확히 어떤 작업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형성하기 전에 철근이나 이런 것들을 심어서 바닥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저기에 이제 시멘트나 콘크리트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걸 시공하기 전에 저희가 전기박스나 배관 등을 해서 완벽하게 매립을 하는 작업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한다면요. 배관 저런 거를 깜빡하고 먼저 시멘트를 하고 덮은 다음에 아우 배관 이럴 텐데 그 작업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딱 그 뼈대가 되는. 처음에 이제 소개하시면서 노가, 너, 훈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일을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는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때 첫 현장이 제주도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주도로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 때문에 이제 제주도도 가보고 아이고 좋구나. 그 다음에는 서울도 안 가봤는데 서울도 데려가고 이러니까 좋다고 이랬었는데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평생은 못하겠다 싶어서 간둔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도 이제 일을 계속 하고 계시고 사실 보통 요즘 젊은 분들이 몸 쓰는 일, 보통 이제 3D 업종이라고 해서 피하기도 하고 거리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그런 건 없으셨나요? 물론 힘든 일은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체질인지 그렇게 몸으로 뛰면서 일하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그럼 아까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잠깐 그만두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동안 다른 일을 뭐 하셨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대구가 본 집인데 집 근처에 전기 자재상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아 전기 자재상이네요. 그래도 나름 좀 동네에서 좀 컸거든요. 그리고 집 근처고 뭐 그렇다 보니까 계속 잘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잠깐 그 다른 일을 하셨을 때는 얼마나 일 하신 거예요? 두 달도 못 치웠어요. 아 진짜요? 아 잠깐 진짜 하셨네요. 근데 어쩌다가 다시 현장으로 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자재상에 일했을 때도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자재가 들어오면 그걸 정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 일인데 이제 일을 하면 할수록 자꾸 현장이 생각나는 거죠. 그 자재상에서는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한 일이라 제주도 앞바다가 생각났네. 제주도 갈수록 이렇게. 처음 시작한 일이라 위에서 지시도 많이 받고 이랬었는데 현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짬밥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았고 그리고 뭔가 자유스럽거든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자꾸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현장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점은 참 괜찮고 이런 점은 좀 힘들다. 그런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장 일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데 좀 자유스러운 면이 있고 본인의 또 능력만 되면 입맛에 맞게 여러 현장도 다닐 수도 있고 또 능력만 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렇지. 자유와 돈. 게임이 최고다. 수입도 이게 괜찮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이 방송 듣고 오시는 현장에 취업을 하기 위한 취업준비생들도 우리 노가드 훈님의 영상을 보시고 혹시 많이들 이렇게 문의 물어보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댓글에 저처럼 하려면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냐.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자주 구인구직을 하는 그렇군요. 구인구직하는 그런 사이트나 이런 데 있어서 알아봐서 네. 그럼 지금까지 다양한 현장들을 다니셨을 때 어떤 현장들이 있었을까요? 주로 정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장 유지보사하는 현장이라든지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거 신축 현장 그리고 상가 같은 인테리어 현장 이런 여러 현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이 좀 다양해요. 네. 진짜 현장마다의 분위기나 스타일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뭐랄까 현장마다의 장단점이랄까요? 그런 게 있나요? 현장마다 장단점은 이게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화장실이 중요하거든요. 저희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이런 공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뭐 실내 현장 위주고 그 반면에 이제 오래 지어져가지고 먼지가 많아요. 일하다 보면 먼지를 많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그 외에 뭐 신축 현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불편하고 그런 게 좀 불편하지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현장들마다 그 지어지는 기간이나 일하셔야 되는 기간 이런 것도 좀 다른가요? 네. 그렇죠. 그 신축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일만 잘하면은 완공될 때까지 해야 되니까 보통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댕기면은 3년 동안은 이제 걱정 없이 그냥 한 곳에 찐득하게 다닐 수 있고 근데 뭐 상가 같은 현장들은 좀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경우가 막 이런 기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중에 가장 힘들었던 아 여기는 진짜 내가 진짜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너무 힘들다는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힘든 곳은 솔직히 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냐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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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저는 이제 아까 영상에서 봤던 고조 현장 아 이거는 맹 하루 하루 이제 매일마다 올라가서 네.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사실 출근하기가 싫을 정도로 네. 그렇죠. 힘이 들죠. 근데 그 작업량을 맞추려고 하루 종일 하실 때도 있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제일 많이 일한 건 그럼 몇 시간 정도까지 일을 하셨었나요? 저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어렸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새벽 한 6시부터 시작해서 네. 저녁 11시까지? 아.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네. 밤 11시까지면은 어휴 네. 18시간까지 네. 17시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딱 맞춰져 있어요. 그 전에 저희가 작업을 무조건 끝내줘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아 이제 뭐 여름이 지나가고 있지만 네. 아 이제 가을이지만 네. 이제 여름 또 겨울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일하시면은 아무래도 여름이 더 힘들지 않을까? 겨울이 더 힘들지 않을까? 어떤 게 더 힘드십니까? 저는 원래는 여름이 좀 더 힘들어야 되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추위를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겨울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조금 조금 더 좋아요. 아 더 나으시군요. 사실 뭐 여름이나 겨울이나 사실 힘든 건 조금이네. 아하하하 아하하 네. 맞아요. 이렇게 힘들어도 그래도 완공되고 나면은 아 내가 이 건물을 이렇게 지었구나 하고 느껴지면서 진짜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거의 저희 같이 현장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이 네. 지나가다 보면 아 저거 내가 지었는데 어하하 이건 뭘 내가 지었어? 이거 몰라요. 이건 내가 했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어지면은 엄청 뿌듯하죠. 저는 전기 작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전등 라인 같은 걸 이제 형성하고 제가 직접 뭐 시공을 해서 이제 불을 켤 때 불이 이제 잘 들어오면은 엄청 뿌듯하죠. 정말 직업에 귀천이 없고 안 힘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정말 그 현장직이 워낙 강도도 세고 일하시는 게요. 그리고 유용한 부분도 많다 보니까 이 안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정말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개선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요즘에 어떻습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은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가지고 안전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도 많고 지도도 많은 것 같아요. 교육도 수시로 이렇게 하게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필요하죠. 사실은 원래 그랬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라도 좀 개선이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변화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요새 젊은 분들이 또 이런 현장직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일하는 현장, 공장이라든지 신축 현장 이런 데서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저도 서른, 넷인데 제가 막내인 경우가 항상 많고 거의 그러실 것 같긴 한데 대기업 반도체 신축 현장 이런 데는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는 아무래도 좀 일이 수월한 편이라고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힘든 야외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즘에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나 젊은 분들이 좀 아무래도 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또 우리 노가도 훈님의 영상을 보면서 또 어떤 저 멀리에 어떤 누군가의 젊은이는 아, 나도 저렇게 노가도 훈님처럼 저런 현장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맞아요. 이런 꿈을 갖지 않을까요? 글쎄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시작하신지는? 20년도 한 3월 달에 제가 영상을 게시하기 시작했는데 2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어떻게 그럼 시작하신 거예요? 원래는 저기 영상 제작을 예전에 잠깐 그냥 뭐 때문에 배웠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튜브를 보다가 저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제작을 해서 올려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바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조회수가 상당하던데요. 그러게요. 그 채널에 그럼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올리시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 제가 일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찍다가 제가 일이 끝나고 한 잔 하는 영상이라든지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올리고 잠시 먹었네. 네. 제가 사는 이야기도 가끔씩 올리고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직 12년 차로서 이 일을 좀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조언이라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 본인한테 맡고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 허성세월하지 말고 빨리 배우고 앞으로도 빨리 많은 경험을 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시작하라. 그러니까 고민만 하지 말고 현장에 와서 직접 체험해보고 실천하는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오늘 정말 두 분과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봤는데 이렇게 출연하신 소감이라고 할까요? 어떠세요? 시문의 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TV에서 이렇게 출연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TV에서 방송국에 제가 시민 제작자로서 좀 더 감동을 주고 또 진지한 이야기로 해서 여러분 시청자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양인성님은 다음에 또 출연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리예요. 여기를 너무 모시는군요. 아마 자리를 한 게 더 나아가지고 원래 1, 2가 있어야 돼. 1, 2. 그렇군요. 긴장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긴장할 건 아니고 하시는 테니까 하시고 아까 제가 이렇게 며칠 달리니까 오늘 너무 지내서 함께 잘 해주셨어요. 두 분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얼굴도 좀 크고 다음에 이 자리 한 게 더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들춰본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한데 짧게 한마디씩 저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정을 느끼는 그런 장면들 또 사랑하고 제가 늘 한 하도가 행복입니다. 행복을 찾는 그런 장면 또 현장을 열심히 지지해서 우리 시청자들과 또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제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경험을 쌓을 계획이고요. 네.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 자격증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격증을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하시는군요. 네. 그런데 아직 전기 이제 이런 전공자가 아니라서 아유 많이 어려워요. 네. 오늘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분 덕에 그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현장 이야기를 듣게 된 것 같아서 오늘 참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이야기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인도 소녀 나디아와 길쌍사에 가기로 했다. 나디아는 인도에서 한국어과를 다니는 공양 스타일 신청이 알아요. 신청? 어쩌면 나보다 한국어를 좀 잘하는 그런 친구이다. 길쌍사에 같이 온 이유는 끝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늘 나에게 자야와 백석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16살부터 기생의 삶을 살았던 자야는 그 당시 영어 선생님이었던 모덤보이 백석에게 사랑에 빠졌단다. 하지만 백석의 부모가 기생인 자야를 며느리로 맞을 리 없었고 백석은 부모의 강여로 두 번이나 결혼을 하였는데 두 번 모두 첫날 밤에 도망 나와 자야에게 달려갔단다. 정말 로맨틱한 이야기였다. 나디아는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를 갑자기 읽고 싶다 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폭풍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을 하고 눈은 폭풍 나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이 시기에 백석이 발표한 시가 바로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를 안다. 백석은 자야에게 만주로 도망가자는 제안을 하지만 부담을 느낀 자야는 고민을 하게 되고 마침 한국전쟁이 터져서 둘은 영영 그리워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오공화국 요정정치 덕에 3대 요정 대원각을 운영했던 자야는 무소유 법정 스님을 찾아가 40여동 7천평 대지를 사찰로 기부하겠다고 했다. 그 당시 천억이 넘는 값어치였지만 자야는 망설임 없이 법정 스님에게 시주를 하셨단다. 이곳은 한 많은 여성들의 한이 깃든 공간이에요. 그 아픈 마음을 스님이 자리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어떻게 이런 큰 재산을 기부할 생각을 하였는지요? 자야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아우다롱딜이 그녀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킹 아름다웠다. 나디아와 나는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다짐했다. 언젠가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해야지 라고 말이다. 저기 혹시 여기가 청년재단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혹시 어떤 일로 오셨을까요? 제가 청년재단이 보통 평소에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오게 되었는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어 잠시만요. 네 팀장님 저희 청년재단 직원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상당히 부끄러운데 좀 돌려보낼까요? 제가 알게 해보겠습니다. 믿습니다. 가시죠. 아 지금 저희가 10시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아마 팀원분들이 회의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인터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청년분이 저희한테 요청해주시는 거니까 저희 청년재단이기 때문에 촬영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청년 문제에 주목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그렇기에 청년을 구호하는 울림은 많이 보이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궁금했습니다. 과연 청년을 위해 일한다는 비영리재단 청년재단의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할지 지금도 회의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하면 오늘 오전 회의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늘 했던 것처럼 구호하면서 회의 마무리 지을게요. 네 청년재단! 청년재단! 네 오늘 이번 주로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끝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 저기 죄송한데 혹시 방금 전에 진행했던 회의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아 방금 전 회의요? 청년의 날 행사 이벤트에 대해서 마무리 좀 정걸음을 해봤고요. 평소에는 재단 공식 채널 홍보 콘텐츠 기획이나 어 재단의 지원 사업을 어떻게 널리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회의 내용만 듣고 끝내기엔 조금 아쉬워 청년재단 홍보 기료팀 직원부들을 모시고 그들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네 저희 청년재단은 2015년도에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고요. 기부자분들의 기부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청년 삶의 질에 조금 더 방점을 맞춰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지원하는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홍보 기료팀은 사실 재단의 다양한 사업과 소식들을 알리는 것들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오자마자 이제 대외적인 업무를 할 때 어떤 메일이 왔는지 확인을 하고 청년재단을 검색을 많이 해봅니다. 청년재단에 관련된 기사가 어떤 게 나왔는지 라는 걸 확인을 하고 당일에 올라갈 컨텐츠들 검수를 하고 올리고 보도자료를 배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언론 대응을 한다거나 재단의 SNS 채널들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알리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청년 당사자 목소리가 외부로 발신될 수 있게 사회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신입 직원인데 입사한 지 한 1년 5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곳에서 느낀 점은 이분들은 진짜 청년의 진심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걸 찾고 싶어 하고 청년들과 마주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되게 보람도 많이 느끼시고 그래서 저는 홍보 기료팀이 짱입니다. 저희 재단에는 정말 다양한 청년들이 방문하시고 또 사업에 참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청년분들이 참여하신 이후에 또 새로운 어떤 꿈을 갖게 됐다거나 이런 피드백을 해주실 때가 가장 저희들이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청년교통 청년재단인 것처럼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청년분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을 잊지 말고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홍보 기료팀이 짱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회사에서 계속 글을 읽으니까 집에서는 컴퓨터를 하지 않고요. 글도 읽지 않고 책 안 읽고 컴퓨터 안 하고 제일 많이 하는 건 제가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닌텐도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 말고 청년재단은 좀 사랑하시나요? 뭐 이렇게 사랑스러운 순간이 있으실까요? 그럼 반대로 혹시 그래도 조금 물론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좀 섭섭한 부분 같은 게 있잖아요. 청년재단에게 이런 부분 좀 섭섭했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역시 사랑스러웠다. 홍보 기료팀이 짱입니다. 오 많죠. 홍보 기료팀이 짱입니다. 미담. 미담이요? 아. 미담. 여기가 청년재단 맞을까요? 네. 한 번 다 같이 박수 한 번 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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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창원에 위치한 한 바닷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바닷가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보면 사람들이 굴을 까면서 만들어진 인공 땅과 셀 수 없이 만든 쓰레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굴산은 그냥 평범한 바닷가였습니다. 하지만 굴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많아진 후 이렇게 포크레인과 염소가 살 정도의 굴로 이루어진 땅이 만들어졌는데요. 굴 껍데기가 이렇게도 많이 쌓이게 된 이유는 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굴을 까고 난 후에 굴 껍데기를 바닷가에 던져버려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굴산으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산 외에도 바닷가 쓰레기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어 눈물뿐만 아니라 근처 마을의 주민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는데요. 불과 2009년만 해도 굴산이 없고 바다와 땅으로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옛날에 바닷가로 돌아가기 위해 먼저 쓰레기를 문 안으로 투기하지 않는 것은 물놀이고 쓰레기가 보이면 죽는 노력을 해보는 것 어떨까요? 2일에 바닷가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2일에 바닷가로 돌아가기 위해 2일에 바닷가를 놓치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